황글이의 TV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라인 레인저스가 iOS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인 레인저스는 라인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바일 배틀 게임인데요. 단순한 게임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100개가 넘는 레벨을 모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투 전략 구성과 캐릭터 간 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출시 후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2천만 건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라인 레인저스 업데이트 버전은 지난 4월 6일 대규모로 진행된 업데이트의 패치 버전으로 홈 화면에서 설정한 전체 팀을 확인하거나 레인저, 적군, 타워 등 전체적인 수치의 방식을 더욱 비교하기 쉽게 변경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인저 판매와 합성의 잠금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자들의 실수를 방지하고 게임 내에서 꼭 필요한 깃털의 보유 최고 수치와 레벨업 수치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업데이트 내용으로 이제는 iOS 유저들도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한글이예 TV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